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 오늘 팝송을 전부 이런 무기력한 애가 있는 바에는 나대는 애들이었습니다 나대는 애들을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수업을 했어요 뒷명사에서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 사람인자 사람이면 보호주흥 사람 아니면 미척의 위치 뒷문장 속의 역할에 따라 세종에서 잘 골라 이게 EBS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라는 프로예요 2018년은 은퇴를 결심한 때인데 이때는 잘난 척 강할 때거든요 주제가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교사 소진을 정면으로 다룬거야 그래서 오케이 가자 그래서 무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PD가 정말 잘 편집을 해줬어요 이게 하반의 등입니다 가면 있죠 여자애들은 이미 얘네들은 자신감이 찼어요 그래서 광경 몰위를 안쓰고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그러니까 애들이 페이스북 스타가 돼버렸어요